구두 뒤축에는 월형이라는 것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구두주걱으로 신거나 손가락을 빼서 신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엘비라 제품은 뒤축에 다시 복원되는 그런 월형을 삽입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구두주걱 없이 또는 허리를 굽혀서 신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의 그런 품위를 유지시켜주는 저희 브랜드는 로고 문형의 다이아몬드 그런 디자인을 디자인함으로써 저희 특화된 엘비라의 컨셉을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저희 엘비라의 이 특별한 기능은 현재 일본 중국에 특허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더 판로우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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